실사용 리뷰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리정남입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바로 하이패스입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티패스 무선 하이패스 단말기입니다. 6위는 태양광 하이패스 단말기로 음성 안내 기능 있고 설치 방법 간단합니다. 4위는 리드아이 RF 하이패스 단말기입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로 전기차용으로 좋고 초경량 제품입니다. 3위는 이카 스마트패스 세트입니다. 국내 제작 상품으로 인식률 우수하고 설치 위치 자유로운 제품입니다. 2위는 만도 무선 하이패스입니다. 건전지형 하이패스로 작아서 시야가림 적고 일반적으로 설치하여 사용하기 좋습니다. 1위는 엔피온 무선 하이패스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제품으로 태양광 충전식이고 기본에 충실한 제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